충남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예상군의회에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때마다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임의정 기자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대표로 안건 의결 등 주요 업무를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이렇다 보니 혜택도 뒤따릅니다. 의장에게는 관용차와 수행비서가 제공되고 별도의 업무 추진비까지 제공됩니다. 예상군 의회에 따르면 의장에게 지급되는 업무 추진비는 연간 3,181만 원, 부의장 1,518만 원, 상임위원장에게는 99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받는 의장비 340만 원과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다. 여기에 의장단으로 선출되면 다음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장단 자리를 두고 의원 간 자리 경쟁은 치열한데 예상군 의회에서도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상군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상우 현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강성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는데, 문제는 이날 선거에 예상군 의원 11명 중 5명만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날 선거에 불참했던 장순간 의원은 이번 의장선거가 군의회 회의 규칙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 원칙을 어겼다며, 법원의 효력 정지와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성구 의원은 군의회 회의 규칙의 의결 정족수 규정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원들 간 법적 다툼이 오가는 사이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단 구성이 늦어지면 예산 심의 등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있을 예산 결산 심의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말 중요한 안건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이 11명이라는 의원들이 군민을 책임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 행동인지 다 양쪽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당장 오늘 15일부터 추경안 심사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도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 지역 현안 논의에 앞장서야 하는 의원들이 자리 싸움에만 몰두하면서 의회 본연의 업무를 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